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엔젤 로봇틱스입니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보행, 재활, 치료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 그리고 일상생활용 웨어러블 로봇, 산업 안전용 웨어러블 슈트, 그리고 또 로봇 부품 및 실험장치 등 이런 쪽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로봇 관리 연주로 해서 등장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매출액 8억원, 22년도 22억원으로 나왔고요. 23년도에는 51억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은 점심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위급을 보시면 21년도 48억원의 적자, 22년도에는 71억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65억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적자폭은 어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순위 또한 마찬가지 흐름을 좀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요. 영업위급과 순위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은 145%대 수준,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1월 같은 경우에 40%대 이상이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좀 더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순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2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9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기간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임을 좀 나오고 있죠. 기간은 계속적인 매도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기타금융이라든지 경기금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씩 나아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물량들을 개인 일부 받고요. 또 외국인도 없애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간 매도 물량은 이제 거의 다 끝난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 개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수급을 좀 봤으니까 이번에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일단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던 그런 모습이고, 로봇 관련해서도 섹터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몰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진 로봇,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수납매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확대에 대한 또 이런 쪽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로봇 관련 섹터 받았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뉴스, 좋은 뉴스가 좀 형성이 되고, 수급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닷건 탈피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월봉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최고가 7만 7천 7백원을 찍고요. 주가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 라인 구간에서 3만 3천원 구간에서 접점을 좀 찍고, 반등을 좀 모색을 하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봉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요. 큰 시세가 나오지 않고 바로 주가 꺾였다. 그리고 기간 물량도 어느 정도 다 풀렸다. 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반등 흐름이 좀 크게 나와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닥 구간,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21선도 한 번은 돌파 시도를 한 번 상상하고 이런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다만 변동성은 좀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공약 이 구간에서요. 형 구간에서요.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또니 다시 한번 본수에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매수가 보시면은 37,600원 37,000원으로 있어 있는데 37,6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 직전 저점 33,000원 높아게 적혀집니다. 전후 구간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요. 4만 5천원 5천원에서 5만원 가비가격으로 전후... 전후가 아니죠. 4회 정도 작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작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념으로 봤을 때요. 네. 어쨌든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 시장 하락에 의해서 1차 매수했는데 주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르쳐라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과 PC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고요. 한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고마워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를 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함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주식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으로 좀 만들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모바일 버전과 또 PC PC 버전 이렇게 두 개 화면이 보이시죠. 특히 암튼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C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펜만 지금 현재 올려놓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앱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어플 다운받 돼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검색창에 주식 닥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초록색 바탕 이게 나와있죠. 여기에 초록색 바탕에 아이콘이 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신 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보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AD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입하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닝 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먼저 모닝 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그리고 흥구석유 또 IC 등등 옆에 스윙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스트릭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닝 파워 모닝 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좀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22.85% 그리고 흥구석유 2.98% 그리고 또 보시면 IC 9.39% 등등 옆에 수익률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돌격대장인데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국등주를 좀 뜻하고요. 수급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있죠.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정창산업 또 홍원정밀 그 다음에 이런 쪽 대원전선 재룡산업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차율도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이고 오후에도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걱정들 미리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고요. 즉시 휴대폰 알림으로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 종목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검색 키워드 보이시죠. 여기를 좀 클릭을 해서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고 싶은 종목명을 검색하면 밑에 이렇게 관련 종목이 나올텐데요. 클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그리고 시청이 얼마인지 또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또 종목 포인트라고 해당 종목이 AI가 각종 보조지표와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등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종목이 또 어떤 테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해당 종목과 유사한 테마의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이렇게 나누면서 매매하는데 유사 테마 종목에서 2차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이런게 체크가 돼서 수행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맨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들보다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 라고 하면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버전 여기까지이고요.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PC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 화면에 나오는 창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보이시죠? 초록색 박스 버튼을 바로 누르면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주 부착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상단에 박스 보이시죠? 버튼을 누르면 딱 이 창이 나옵니다. 급등 부착이라고 누르면 이 창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당일 누적 수익률 210% 승률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 보이시죠? 월간 누적 수익률 10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1360%입니다. 하루만 봐도 21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보시면은 불기둥 또 모닝파워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아보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모아보기로 당일 포착종목을 다 보이게 해놓은 거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플에서 다룬 거 기억나시죠? 불기둥과 모닝파워입니다. 불기둥 모닝파워 불기둥은요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승하는 시발점에 인공지능이 포착을 합니다.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테마주가 테마가 또 주도하는 시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모닝파워입니다. 모닝파워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 거래량이죠. 발생되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 시작 후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나오지 않는 툴입니다. 다음은 수급대장과 돌격대장입니다. 수급대장 돌격대장 수급대장은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빠르게 포착을 해서 알림을 줍니다. 보통 3에서 1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포착이 됩니다. 단발성 수급에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매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는 개별종목이 상승돌격 가능한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즉 스켈핑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3% 이내의 수익 많게는 7%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편지지처럼 생긴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알림이 일단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차트 기능인데요. 이게 또 엄청납니다. 초록색 박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는 박스의 세력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또 왼쪽에 보시면 세력 매집이라고 이렇게 있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만 우선 좀 켜놓았는데 각종 지표도 있고요. 여기에 일반 증권사 HTS에서 없는 기능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 매집이라는 박스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또 세력 매집 추정 지표라는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저기서 파란색이 뜨면 차트는 차트는 은봉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건데 바로 차트상에서 양봉이 양봉이 뜨면요. 양봉이 나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인공지능이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란인데요.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검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주식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과 심지어 공시 내용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비서를 고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PC 버전은 어플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 등록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어디에 올려놓아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C 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제 번호 보이시죠? 네,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 버전 파일과 사용 설명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흔적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60대 이상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하고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수익률도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후원도 엄청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사용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시닥터 검색을 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되시고 PC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을 드렸죠. 019-5929-7823 이쪽으로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